그냥 또 살아났네 살았어 이게 뭐야 싹쓸이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요 어머님도 먹을 거 많아요 아주 꾼이군 꾼 아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님의 비염 아직도 멀었죠 아유 요거 내시면 되겠네 욕을 내면 저기다 저 정단이다 내시라던 거 내시죠 제 얼굴 보고 힌트 얻으신 거죠 내가 누구 눈치 보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? 다녀왔어요 아유 진짜 잘하셨어 잘하셨어 노는 조원이 해초대